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가 뒤에서... 아니...어떻게 하는... 으쌰... 으쌰... 오쌰... 으쌰... 자... 한 번만 잠깐 볼까? 이쁘게 사오면 한 번만 보자! 뭐야? 뭐야? 나 세스야... 으쌰... 으쌰... 너네 둘이 똑같은 포착인데 예뻐! 코카침 이렇게 해보고... 으쌰... 으쌰... 어딨지? 여기 볼까? 뭐 불러볼까? 어... 포착했나? 소비탄 카메라도 잘 봐야되는데... 너무 마스크라는데? 약간 높았던거 같은데? 사진 찍어주세요! 찍어주세요? 나 얼굴 가리지 않아... 2번 더 남겨야되는데... 몇 번 많이 알거니까... 표정도 다양하게 봐주시고... 네! 계속 갑니다! 네! 계속 가요! 카메라 보세요! 네! 가요! 네! 가요! 왓츠! 어머니 좀 웃어지네... 자! 엄마 아빠가 좀 웃어주세요! 네! 좋아요! 아이! 잘한다! 네! 마지막 한 번만 더 조금만 없어 볼게요! 네! 마지막 한 번만 더 조금만 없어 볼게요! 다 먹었어요! 한번 볼게요! 엄마 아빠 반송 반송이 재밌었어? 네! 다 먹었습니다! 마이콘 파리 원래 튀김을 찍을게? 그거 누른다고 시키는 게 아니야 여기는 들어가야 시키지 들어가자 아빠 간장튀김이랑 구독 응 그래 가자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어 형아 이거 사 봐 시킨 먹어라 니가 뭐 쓰는 거 해 알았어? 얼른 왔으면 좋겠다 뭐가? 내 조합이 응 승현아 수시로에 왔네요 좋아? 응 오늘 몇 접시나 먹을 거야? 열 접시나 먹을 거야 몇 접시나 먹을 거야 내 생일이니까 잔츠 대단하다 이건 뭐야? 시켰어? 어 오줌 시켰어요 간장튀김, 감자튀김도? 아니 감자튀김은 할 수가 없고 사이드 메뉴 튀김 너랑 같이 먹기 오늘 날씨가 계속 먹기 원한다고 생각해 일정하게 먹기 다행히 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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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만원이야! 9만원! 너무 비싸다 그건 안돼 지민이 생일 때 사자 이건 100,000원이야! 100,000원 100,000원이구나 어 이거 봐봐! 야 지민아 와 봐! 대박인 점이 있어 지민아 와 봐! 대박인 점이 있어 대박인 점이 있어 뭔데? 사진들이 달콤한 점이 있어 이게 뭐야? 오! 내가 달콤한 점이 있어 여기서 끊고 있어 아빠 어떤 거 살 거야? 이거 이거 아빠 사줬잖아 그치? 괜찮을 것 같아 지민이는 아까 이거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 어 이거 사고 싶어 이거는 49,500원 이거 사고 싶다 사도 돼? 타? 타? 진짜 타? 타? 사? 왜 이렇게 와? 사? 뭘 사? 이거 사? 이거 사? 지민이 돈 있어? 없어 없으면 어떡하지? 아빠 나? 아빠? 응 아빠도 없네? 그거... 그거 못하니 그거 사서요 그거 어떻게 사? 나 몰랐어요 공기하지 않는 이거든 아 그래? 생일이랑 결코기 아 티비 안 나온 얘야? 응 아직 고르실 밖에 있어 응 나 그랬구나 그 만화 이름이 뭐냐고? 만화 아니 그 나오는 만화 이름 얘 나오고 응 캐치 티미핑 캐치 티미핑 또는 무거웠다 근데 또는 무거워 무거워? 무거워? 우와 선물? 나 엄청 좋은 거 샀다 응 아 티미핑 야 티미핑 야 티미핑 같이 들리라 엄청 그래 야 그래? 형이 들어주네 야 이거 안 까벼고 자 지민이 것도 골랐네 뭐지? 할머니가 하나 더 사준대 할머니가 하나 더 사준대? 응 아유 우리 승현이 생일이래 생일날 엄청 기쁘네요 응? 응 여기 그 원은 계산했어 지민아 찍어줘 이만 찍어줘? 응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했어? 감사합니다 할머니 행복 잘 그만 찍게 돼 응 이거 손님 짤그라믄 보게 될 거 같아 스윤이 벌써 9살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현이 말아윤행